1. 단어, 발음, 의미, 그리고 암기포인트 안녕하세요 암기포인트 영단어 고교기본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섹션 11 테마, 소망, 기원 1. 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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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암기포인트 새끼사자가 먹이를 먹고 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pray를 먹고 플레이 해달라고 pray하다 명사형 prayer, p-r-a-y-e-r, 기도 비교, p-r-e-y, pray, 먹이 2. eager, eager, e-a-g-e-r, e-a-g-e-r, e-a-g-e-r 동의어, keen 열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암기포인트 이걸 주세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 다른 건 안 돼요 이걸 주세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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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number three long, long l-o-n-g l-o-n-g 시간이나 크기가 긴 갈망하다 동의어, yearn, y-e-a-r-n 시간, 크기, 긴, 갈망하다 암기포인트 오랜 시간 갈망해왔습니까? 오랜, for a long time 여기에 long long 한 시간 동안 long 했습니까? length, l-e-n-g-t-h, 길이 lengthy, l-e-n-g-t-h-y, 매우 긴 넘버 four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e-n-t-h-u-s-i-a-s-m 열정, 열이, 열정, 열의를 가진 대상 열정, 열이, 열정, 열의를 가진 대상 암기포인트 in, e-n, i-n, 뭐뭐 안에 t-h-u-s, god, 신, 즉 신에게 속한 바로 종교적 열정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모든 열정 중에서 가장 강한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enthusiastic e-n-t-h-u-s-i-a-s-t-i-c 열정적인 넘버 five ambition ambition a-m-b-i-t-i-o-n a-m-b-i-t-i-o-n 야망 야망 암기포인트 어원입니다 a-m-b-i 주위 양쪽 it 가다 주위를 돌아다니다 바로 이 ambition이라는 말은 캠페인이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방송에 캠페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kbs 캠페인 mbc 캠페인 캠페인 들판을 돌아다님 캠프가 들판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야영을 하는 것을 캠핑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들판에 건물을 세워서 대학의 캠프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캠페인은 들판을 돌아다닌다는 뜻에서 원정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정전쟁 군사 작전 바로 이 캠페인이 오늘날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알리는 개몽운동을 캠페인이라고 하게 된 것이죠 다시 앰비션으로 돌아와서 앰비션이 야망이 된 데에는 로마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시대 남자들의 가장 큰 꿈은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들판을 돌아다닐 때 꿈꾸는 야망이 공을 세우고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야망이었던 것이죠 같은 뿌리를 가진 except, ex-it, ex-out, it, 가다, 밖으로 나가다, 출구 형용사형 ambitious, ambitious, 야망을 가진 넘버 6 disabled, disabled dis, abled dis, abled dis, abled 신체장애의 신체장애의 동의어 handicapped handicap handicapped 암기포인트 oh one dis, not 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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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etc 이 뭐뭐 할 수 있는 able,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Unable man, 유능한 사람. A man of ability, 역시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able, 할 수 있는, 유능한. 그래서 this가 not이니까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에서 옛날엔 불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쓰지 않죠?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 disabled도 요즘 영어에서는 그리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바로 다음의 표현이 더 많이 쓰입니다. Physically challenged. P-H-Y-S-I-C-A-L-L-Y-C-H-A-L-L-E-N-G-E-D. 신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라는 표현으로서 정중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Number 7. Desperate. Desperate. D-E-S-P-E-R-A-T-E. D-E-S-P-E-R-A-T-E. 필사적인, 절망적인, 심각한, 절실히, 원하는. 필사적인, 절망적인, 심각한, 절실히, 원하는. 암기 포인트. D-E-뭔가 없는. S-P-E, 희망. 그래서 희망이 없는. S-P-E, 스피이드. S-P-E-E-D. 속도를 가지고 외워봅시다. 빠르게, 빠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바로 이 속도를 더 올리는 것이 희망입니까? 스피드를 내는 것이 S-P-E, 희망입니까? 같은 뿌리를 가진 Disperate. D-E-S-P-E-A-I-R. 절망하다. Prosperate. P-R-O-S-P-E-R-I-T-Y. 번영. Prosperate. P-R-O-S-P-E-R-O-U-S. 번영하는. 명사형. Desperation. D-E-S-P-E-R-A-T-I-O-N. 자포자기. 필사적임. 넘버 8. 앵크셔스. 앵크셔스. A-N-X-I-O-U-S. A-N-X-I-O-U-S. 걱정하는. 열망하는. 걱정하는. 열망하는. 암기 포인트. A-N-X 부분이 A-N-G-H. 억제된. 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A-N-G. 질식시키다. 우리도 화가 나면 목이 타죠? 걱정하면 목이 타죠? 바로 이 목이 탄다는 느낌을 질식. 목이 막힌다. 이렇게 느낀 거죠? 같은 뿌리를 가진 Angry. A-N-G-R-Y. 화난. Anguish. A-N-G-U-I-S-H. 격통. 암기 포인트. 하나 더. 키가 안 크셔서 걱정인가요? 우유를 꾸준히 먹어봐요. 키가 안 크셔서? 안 크셔서 걱정? 앵크셔스. 앵크셔스. 명사형. Anxiety. A-N-X-I-E-T-Y. 근심. 걱정. 넘버 9. 인타이러. 인타이러. E-N-T-I-T-L-E. E-N-T-I-T-L-E. 자격을 갖추게 하다. 제목이 뭐뭐이다. 명칭이 뭐뭐이다. 자격을 갖추게 하다. 제목이 명칭이 뭐뭐이다. 암기 포인트. E-N-I-N. 뭐뭐 안에. 타이럴. T-I-T-L-E. 제목, 명칭. 제목이나 명칭을 가지게 한다. 이런 뜻에서 자격을 갖추게 하다. 라는 뜻이 나오게 되고 제목이 뭐뭐이다. 라는 뜻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타이럴드 투르. 뭐뭐할 자격이 있는. 뭐뭐할 권리가 있는. 화면에 나오죠. 명사형 엔타이럴먼트 E-N-T-I-T-L-E-M-E-N-T 공식적 권리 자격 넘버 10 발런테레 발런테레 V-O-L-U-N-T-A-R-Y V-O-L-U-N-T-A-R-Y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암기 포인트 V-O-L 원하다 의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가진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같은 뿌리를 가진 발런테레 V-O-L-U-N-T-E-E-R 자원 자원하다 자원봉사자 넘버 11 willing willing W-I-L-L-I-N-G W-I-L-L-I-N-G 기꺼이 뭐뭐하는 자발적인 반이어 unwilling U-N-W-I-L-L-I-N-G 기꺼이 뭐뭐하는 자발적인 암기 포인트 Will 의지입니다 이런 문장을 한번 봅시다 I will quit my job 나는 내 일을 그만둘 거야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말하는 순간의 의지를 나타내는 Will 물론 순수 미래를 나타내는 Will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뭐뭐하는 willing willingly W-I-L-L-I-N-G-L-Y 기꺼이 명사형 willingness W-I-L-L-I-N-G-N-E-S-S 넘버 12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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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용의어 Precise P-R-E-C-I-S-E 특정의 Particular P-A-L-T-I-C-U-L-A-R 고유한 구체적인 특정의 고유한 암기 포인트 SPEC 스펙 보다 스펙을 쌓는다 그럴 때 스페시피케이션 명세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로 스펙 보다입니다 그리고 FIC 만들다 잘 보이도록 만든 구체적인 특정의 FIC와 같은 뿌리를 갖는 FAC 공장 FAC 아시죠? 만들다 어원이죠? 같은 뿌리를 갖는 SPECIFY 특정하다 넘버 13 펄수 펄수 PURSUE 추구하다 조치 취하다 수행하다 추구하다 조치 취하다 수행하다 암기 포인트 어원입니다 프로 앞으로 SUE 뒤따르다 앞으로 뒤따르다 추구하다 앞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뭔가를 정해놓고 따라갑니다 추구하다 같은 뿌리를 갖는 같은 뿌리를 갖는 SUIT SUIT 양복 소송 상황에 맞게 있는 양복 법원의 절차를 따라가는 소송 수러블 SUIT A-B-L-E 적절한 암기 포인트 하나 더 벌써 추구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군 벌써 벌써 추구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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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을 추구해 나가세요 명사형 PURSUIT PURSUIT No.14 FORTUN FORTUN FORTUNE FORTUNE 행운 운 많은 재산 행운 운 많은 재산 암기 포인트 FORT 우연 기회 같은 뿌리를 갖는 FORTUNATE F-O-R-T-U-N-A-T-E 운 좋은 Unfortunate UNFORTUNATE 불운 한 MISFORTUNE M-I-S-F-O-R-T-U-N-E 불운 No.15 Un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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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암기 포인트 Unnot Condition C-O-N-D-I-T-I-O-N 조건 조건이 없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바니어 Conditional C-O-N-D-I-T-I-O-N-A-L 조건부의 2부 예문 그 속에 반짝이는 단어 No.1 All they can do is pray Pray for rain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이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다 No.2 Eagle fur Sometimes we are too eager to be better than others 뭔가를 가지고자 열망하는 가끔 우리는 남들보다 나아지려는 욕심을 지나치게 가진다 No.3 He longed to see his ex-girlfriend again 그는 전 여자친구를 만나기를 갈망했다 No.4 His eyes are shining with enthusiasm 그의 눈이 열정으로 빛나고 있다 No.5 What got you into Harvard is talent, ambition, and self-confidence 당신이 하버드에 오게 한 것은 재능과 야망 그리고 자기 확신입니다 No.6 Unemployment is much higher among disabled persons 장애인들의 실업률이 훨씬 더 높다 No.7 He wants to meet their loved ones in person 그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직접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다 No.9 He tried access documents he were not entitled to see 그는 자신이 볼 자격이 없는 서류에 접근하고자 했다 No.10 Mom does some voluntary work at the orphanage 엄마는 그 고아원에서 자원 봉사를 하신다 No.11 She is always willing to give me a ride 그녀는 언제나 기꺼이 나를 자기 차에 태워준다 No.12 Programs leading to specific certificates and licenses 특정 증명서와 면허증을 취득하게 해줄 프로그램들 No.13 I will pursue these paths for future generations to follow 저는 미래 세대가 뒤따를 이 길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No.14 Fortune smiled on me I had good luck Make a fortune 행운이 나에게 미소 지었다 큰 돈을 벌다 No.15 Mothers are the first to offer unconditional help to their babies 엄마는 아기에게 가장 먼저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섹션 엘레븐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이준석